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귀마개를 쓰시는 분들이 많죠? 산업 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귀마개는 필수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산업용 귀마개를 가져왔고요. 프랑스 코트랄랩의 튜이오스라는 모델입니다. 개인별로 귀모양을 본떠서 제작하는 맞춤형 이어플러그죠. 코트랄랩은 거의 B2B 판매만 하다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선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리뷰하는 김에 개인 구매도 가능하도록 공동구매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구 의뢰가 들어와도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진행은 안 했는데요. 이런 제품은 진짜 공구를 하는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당장 저부터가 리뷰하는 별개로 부모님 것까지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나도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이번 기회에 공구 참여해서 써보세요. 이어플러그 같은 청력 보호 기구는 난청 예방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실제로 난청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직업병이고요. 근로자 건강 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 비율이 무려 90%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난청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청력 보호구를 쓰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내가 노출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데시벨 측정이 가능한 앱들이 많죠.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데시벨을 간단하게 한번 측정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큰 소음에 노출되고 있었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소음 크기별 노출 허용 시간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94데시벨 크기의 소음에 하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난청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장 소음은 100데시벨도 우습게 넘어가죠. 이때 청력 보호구를 사용하면 소음을 30데시벨 이상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출돼도 안전한 수준까지 소음이 약해지죠. 청력 보호구는 흔한 천원짜리 폼귀마개만 써도 제대로만 쓴다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당장 천원이 아까워서 나중에 병원에서 천만원 쓰게 되기 전에 청력 보호구는 뭐든지 꼭 챙겨 쓰세요. 청력 보호구를 매일 쓰려면 위생과 착용감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흔한 폼귀마개는 원래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소모품입니다. 폼 내부가 금방 오염돼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용적인 귀마개들은 내 귀 모양에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착용하면 귀에 압박을 줘서 착용감이 불편하고요. 심지어는 착용이 잘 안 돼서 소음 차단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착용이 제대로 안 되면 귀마개를 쓰나 마나죠. 그렇게 착용과 위생을 고려하면 이런 커스텀 이어 플러그가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QEOS는 AS 기간도 무려 6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저렴한 귀마개를 계속 소모하는 비용을 모아서 한 번만 맞추면 반영구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장점들과 함께 장기적인 비용 면에서도 확실히 좋은 선택이죠. 코트랄랩은 당장 저부터가 처음 접하는 회사라서 스터디를 좀 해왔는데요. 맞춤형 청력 보호 기구를 전문으로 만드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답게 산업용부터 군용까지 전문적인 청력 보호 기구를 만들고 있죠. 코트랄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삼성, LG, 현대,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까지 쓰고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에어버스, 도요타, 코카콜라 등 무려 3만 곳이 넘는 고객사가 있다고 하네요. 맞춤형 이어 플러그를 만들려면 일단 귓본부터 떠야겠죠. 코트랄랩 커스텀 이어 플러그를 주문하면 귓본 채취부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양쪽 귀에 실리콘 물들을 주입해서 5분 정도 기다리면 귓본이 완성되죠. 이렇게 완성된 귓본은 3D로 스캔해서 프랑스 본사로 보내게 되고요. 프랑스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3D 프린팅으로 이어 플러그를 제작합니다. 이런 개인 맞춤형 제품을 1년에 무려 30만 개나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회사 수준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실제 제품의 완성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커스텀 이어폰들을 많이 맞춰본 경험상 첫 번째 완성품이 귀에 딱 맞았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QUS는 한 번만에 바로 핏이 맞더라고요. 제품 제작 과정을 보고 또 완성품을 직접 써보니까 이 회사는 찐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포트랄 랩 QUS는 단순한 맞춤형 기마계가 아니고요. 30년 이상의 오랜 노하우가 제품 구석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교체형 필터고요. 이어 플러그를 주문할 때 사용자가 필요한 차음 특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 종류는 크게 오렌지와 그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필터 각각으로 차음 정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인 오렌지 필터는 금속 분말을 압착한 형태고요. 차음 특성이 일반적인 기마계들과 비슷하게 최대한의 차음성을 제공하는 설계입니다. 그린 필터는 방수가 되는 진동막을 사용하고요. 가청 주파수 전 대역에서 일정하게 차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 필터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대표하는 부품이죠. 사람의 귀 구조상 일반적인 청력 보호구들은 중고음을 더 많이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QUS의 오렌지 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차음 특성은 소음을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난청 예방에는 가장 유리한 필터고요. 대신에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린 필터는 주변 소음이 단순히 음량만 낮아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만큼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먹먹함이 덜하고요. 작업자끼리 의사적통도 좀 더 원활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주변 상황 인지가 중요한 작업장이라면 그린 필터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필요한 차음 특성과 세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옵션이 QUS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오늘은 실제 소음 체험 소스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음들도 추가로 준비했고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기 전에 일단 QUS 필터 타입별 차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QUS 필터 타입별 차이버는 주차에 영원히 도착합니다. QUS 필터 타입별 차이버의 изд Comun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워서 잘 때 쓰려는 분들은 손잡이를 떼고 쓰시면 더 편하겠죠. 손잡이 끝에는 전용으로 설계된 튼튼한 목걸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에는 또 옷에 고정할 수 있는 클립까지 부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어플러그를 귀에서 뺐을 때도 어디 도망갈 걱정이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필요할 만한 모든 구조가 적용되어 있죠. 그런 꼼꼼함은 전체 패키지 구성품에서도 잘 느껴집니다. 일단 이어플러그 보관용 케이스가 제공되고요. 이어플러그 관리용 클리닝 키트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귀 세척용 식염수 스프레이까지 깨알같이 챙겨주네요. 수백만 원짜리 커스텀 이어폰을 사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제품들과 성능을 비교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QEOS의 차음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업용 청력 보호기구들을 잔뜩 사서 같이 테스트해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에어팟 프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범용적인 청력 보호구 제품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QEOS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건 실리콘 틀리브 형태입니다. 실리콘 귀마개 기준으로는 QEOS 그린 필터하고 비슷한 특성이 나오죠. 물론 최대 차음 성능은 QEOS 그린이 5dB 이상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랑말랑한 폼 타입 귀마개가 있죠. 폼 귀마개는 QEOS 오렌지 필터와 비슷한 특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QEOS에서 최대한의 차음성을 원하면 오렌지 C3 필터를 쓰면 되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헤드셋 타입으로 귀 주변을 돕는 귀마개도 있습니다. 헤드셋 타입은 저음에서 차단 성능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요. 웅웅대는 저음 대역 소음을 차단하려면 귓구멍 자체를 막는 타입이 더 유리하네요. 이제 에어팟 프로와 데이터를 비교해 보죠. 에어팟 프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끈 물리적인 차음성은 QEOS에서 제일 약한 필터 수준입니다. 이것만 봐도 일반적인 이어폰은 전문적인 청력 보호구보다 차음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에어팟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그린 필터 최대 단계에 가까운 차음성이 나오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주파수 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특히 초저음 대역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의 역효과로 오히려 소음이 증폭되기까지 하죠. 이렇게 주파수 대역별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체감 차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QEOS 그린 S 필터는 전 대역에 걸쳐서 일관되게 30dB 정도 차음이 되죠. 여기서 차음성을 더 높이고 싶으면 오렌지 C3 필터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음성만 놓고 보면 QEOS 커스텀 이어플러그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보다 확실히 더 좋죠. 물론 이어폰과 귀마개를 단순히 차음성만 놓고 우열을 갈릴 수는 없습니다. 이어폰은 노래도 들을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가 완전 다르죠. 그런 부가 기능들을 배제하고 차음성만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QEOS 오렌지 필터와 다른 제품들 간의 차음성 차이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QEOS 오렌지 필터와 다른 제품들 간의 차이가 있구나. QEOS 오렌지 필터와 다른 제품들 간의 차이가 있구나. QEos 오렌지 필터와 다른 제품들 간의 차이가ME이덱시32. QEOS 오렌지 필터와 다른 제품들 간의 차이 İn세 reluct 97 AMA 마지막화 받alay invite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아즈 흡 이 이틀벙트 온라인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코트랄 랩 커스텀 이어 플러그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제가 접해본 청력 보호 중에서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하나 주문해서 썼을 것 같네요. 저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개인 주문이 가능하도록 공동구매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구 참여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B2B 상담도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코트랄 랩 코리아에 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7월 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안전보건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코트랄 랩도 참여를 합니다. 코트랄 랩 부스에서 커스텀 이어 플러그 실물을 직접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제품 리뷰를 떠나서 청력 보호구는 진짜 뭐라도 꼭 쓰셔야 한다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쌍에 천 원이면 사는 폼 기막에만 해도 제대로만 쓴다면 난청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고요. 청력은 한 번 나빠지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 까먹어도 되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음 노출 기준과 소음 측정법은 꼭 기억하세요.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